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맨 택시카키아리파크 네 아멘 아멘 이곳은 이곳은 이곳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. 그리고 이 저를 볼 수 있다면, 자, 그 자식은 주의한 나를 이게 그리고 여전한 나를 보여주고, 그 자식을 수있게 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 주의한 나를 보여주고, 그리고 이 셀를 보여주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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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지지니 이 고수에서 이 와중에 간부가 계속 아마도 굉장히 많이 졌어요 그는 별로 안 힘들어요 그래서 이 흰색을 어떻게 보면, 하지만 이 흰색을 보면 흰색을 잘 못하지만 또한 흰색을 보면 이 흰색을 보면 흰색을 보면 흰색을 보면 이 시각이 있었다. 그는 자신의 스승에 도달했는지 그는 자신의 스승을 의미한 수있을 것이다. 아나 당연히 스승에 도달하지 않았다. 그는 못한 후에 지적했고, 그는 당신에게도 했고, 그는 당신에게도 스승을을 가졌다. 그는 당신에게는 이 스승을 가졌다. 그리고 당신에게는 이 스승을 본다. 그는 자신의 스승을 가고 싶다. 아니 그니까 우린 현이니였다. 그녀가 보라인한테 볼 수 있었다. 그녀는 현이니라였다. 그녀는 자신의 한 일을 안 하는 곳이니까요. 그녀는 이렇게 공격한 것 같다. 그녀는 여기가 납대로 한 것 같다. 그녀는 다진 nhà, 그녀는 다녀가 까지적으로 포기중다. 그녀는 그 동생이 disappointment. 그녀는 호ерм meditating한 사람들을 많이 받기 바라지도 않다. 아멘 아멘